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옛 원주여구 문제가 풀릴 듯하면서도 계속 늦어져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옛 원주여구 부지와 옛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엔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을 위한 도의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여구와 원주여구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신축 이전했습니다. 춘천여구 부지와 건물은 강원도가 2014년에 89억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해 춘천시에 대팔아 지금은 춘천시 임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옛 원주여구 부지와 건물은 보신 것처럼 도심 속 흉물로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해 일대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애초 원주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원주여구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옛 춘천여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자 원주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원도에 원주여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진 우여곡절 끝에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옛 원주여구 부지와 종축장 부지를 막교환한 뒤 원주시에 넘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의의 상정과 승인인데 변경한 상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게 도의의 입장이지만 원주시는 한시가 급하다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원여구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특히 설비배관 이런 것이 부식 정도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서 리모델링비를 절감하기 차원에서 빨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원주여구 활용도 시급하지만 원주교육지원청도 너무 낡고 비좁아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지온뉴스 김형기입니다.